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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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로 이거 완전 일본사 일본 분들 중국분들 아시아 세계 많은 사람들 보고 있거든? 우리 글로벌한 엑소 인사 한번 해줘 안녕하세요 엑소의 리더 수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엑소의 리더 수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엑소의 리더 수호입니다 요리 오늘 저 잔치국수 좋아해요 잔치국수를? 인터넷에서 아이디 같은 거 만들 때 항상 이렇게 만들어요 뭐라고? 잔치국수 진짜 장난 아니에요 야 아무리 내가 엑소여도 이거 못 웃어주겠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잔치국수? 네 그럼 맛있는 건 헛개수 좋아요 둘도 없는 형도 없는 사이 형제 같은 지금 사이예요 이렇게 또 출연해져가지고 저거 서프라이즈에요 아 정말 아 정말 무튼 엑소 이제 수호 리더 여기 녹화를 봐야 되니까 파이팅 내가 맛있는 레시피를 보낼게 네 자 엑소 파이팅 어 대박 엑소의 엑소가 어 천하의 엑소가 엑소의 수호 리더 수호가 우리 에더 레시피를 위해서 특별히 저를 위해서 지금 온 거예요 지금 모두는 왜 따로 있어 어 콜라 콜라 오직 그것만 바라 응 나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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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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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모콜라 나처럼 누가 뒤로해 소모콜라 날 붙잡고 말해줘 이거 비교수 포 아닐게 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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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의 애정 레시피 화이팅!